오케이. 1메가 스위칭에 의한 부작용. 다이오드에 정션씨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정도면 그냥 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냥 쓸만하다. 여튼 그냥 리비전 한 번 하자. 쟤는 클럽에 저항 넣어서 주파수를 한 500km나 400km까지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주파수가 너무 높게 설정되었다. 그럼 그거는 좀 있다가 다시. 배율을 조정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. 배율을 조정하는 게 있을 텐데. 배율이 들었고 배율이기 때문에 그렇고. 배율이 나왔던 지지요. 감사합니다.